다음 주 공개 있자면 마태복음 8.27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샤라 영어로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불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호르바이트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며 예수님께서는 빌리뽀 가이샤라는 주변의 길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빌리뽀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실 때 이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구조를 참고해서 재구성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리뽀 가이샤라와 가까운 어느 지점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가 빌리뽀 가이샤라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빌리뽀 가이샤라 운영실에서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아주 오랫동안 이망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곳은 옛날부터 항상 제의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시대에는 바퀴가, 바한페룸이라고 불렸고 중간선때부터는 탄신전 때문에 파리아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승, 황제, 가이사, 아구수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동으로 딥프, 제우스, 네베시스 신전이 있고 또 영소 신전도 있었습니다 파리아스로블딜목 호르바동모리트에는 해롯대왕이 지은 가이사, 아구수도 신전이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서있었을 것입니다 원지야마이시죠?